안녕하세요. 김쌤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자주 들리게 되는 여러가지 안내방송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 샹강더 루이크, 칭 주의. 전왕 하면 어디어디로 간다. 샹강, 홍콩으로 간다는 거죠. 루이크 손님, 주의, 주의하세요. 칭 하면 경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가 되겠죠. 전왕, 샹강더 루이크, 칭 주의. 전왕, 샹강더 루이크, 칭 주의. 즉, 홍콩에 가실 예정이신 손님께서는 지금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근하십시오. 您乘坐的东航MU535次航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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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乘坐的东航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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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请您到10号櫃台办理 请 부탁하다 请您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到 어디까지 온다 어디까지 오냐 10号櫃台 10번 카운터 办理 처리하다 谢谢 감사합니다 请您到10号櫃台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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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 请您到10号櫃台办理 谢谢 请您到10号櫃台办理 谢谢 各位旅客请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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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손님 여러분들, 손님 여러분들, 请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우첸다 정말 죄송스럽게 통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바우첸다 통지, 我们 바우첸다 통지. 我们 바우첸다 통지. 여우유, 번, 쟌, 티, 엔, 치, 엔, 인 여우유, 번, 쟌, 티, 엔, 치, 엔, 인 여우유 하면 이유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뭐 뭐 때문에 뭐 뭐 이유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우유 뒤에는 이유가 따라오겠어요. 여우유, 번, 쟌, 티, 엔, 치, 엔, 인 여우유, 번, 쟌, 티, 엔, 치, 엔, 인 날씨의 이유로 말미암아 날씨의 이유로 말미암아 여우, 번, 쟌, 시, 파, 더, 쟌, 요, 항, 반 도, 부, 넝, 안, 시, 치, 엔, 요우 하면 출발점을 제시해요. 번, 쟌, 시, 파, 더, 본 공항에서 출발한 쟌, 요, 모든, 쟌, 요, 모든 항, 반, 항공편 번, 부, 넝, 도, 부, 넝, 다, 할 수 없다. 알시, 제, 시간에, 알시, 제, 시간에 치, 페이, 이륙, 이륙하는 거 즉, 본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모든 항공편은 날씨의 이유로 말미암아 다, 제, 시간에 이륙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에서, 저희 아버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표시를 합니다. 무슨 표시? 죄송하다는 뜻을 그런 표시를 전달합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쉬는 공간 대기실에서 휴식하기를 부탁합니다. 손님께서는 대기실에서 또는 대합실에서 휴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호, 통지, 등호, 통지, 등호 하면 기다리다. 통지, 즉, 다음의 안내를, 등호, 통지, 즉, 다음의 안내를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위에 나오는 글은 안내방송 말고도 또 비슷한 유형의 여러가지 안내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방송이 되냐? 탑승을 재촉하는 안내방송이 되겠습니다. 탑승을 재촉하는 안내방송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추, 추이추 하면 재촉하다가 되겠습니다. 추이추, 재촉하다. 무엇을 재촉하냐? 등지, 탑승을, 통지, 글은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추, 등지, 통지, 추이추, 등지, 통지. 자,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췌왕 산야의 류크, 칭 주이. 췌왕 산야의 류크. 산야, 중국의 한 도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산야로 가고자 하는 손님께서는 칭 주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륙할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륙할 것입니다. 하이 매우 등지다 류크. 하이 매우 등지다 류크. 아직도 탑승하지 않는 손님께서는 칭 마상, 마상 곧바로 즉시 다우 시하오 등지口, 다우 시하오 등지口, 사 번 게이트로 오셔서 등지 탑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이 매우 등지다 류크. 하이 매우 등지다 류크. 시하오 등지口, 등지. 시, MU-7766치 항반, 주의하우 이즈 등지 광버. 이것은, 즉시, 이것은 뭐뭐이다. 무엇이냐? MU-7766치 항반, MU-7766편 항공편이, 항공편이, 주의하우 마지막으로, 주의하우 마지막으로, 이즈 마지막의 한 번입니다. 마지막 한 번, 등지 광버 탑승 안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의 방송은, MU-7766편 항공사에서 하는 마지막의 한 번의 안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요. 즉시, MU-7766치 항반, 주의하우 이즈 등지 광버. 즉시, MU-7766치 항반, 주의하우 이즈 등지 광버. 다음 내용은, 비행기가 도착할 때, 마중하러 나온 분들에게 하는 안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잉지에 류크다, 그의 칭 주의. 잉지에 류크다, 그의 칭 주의. 잉지에 마중하다, 잉지에 류크다, 손님을 마중하러 나온 그의 여러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광주, 페이라이, 벤잔다, 시, 제이, 워, 산, 르, 치, 치, 항반, 요, 아까 얘기했죠. 출발점을 제시해요. 출발지를. 요, 광주, 하면 광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라이, 날아서 왔어요. 벤잔, 어디까지 왔냐? 본 공항으로, 본 공항으로까지 날아오는, 제이, 시, 제이, 우, 산, 알, 치, 27편, 시, 제이, 53, 27편, 치편, 항반, 항공편은, 지양위, 지양위, 지양하면, 지양위하면, 위 뒤에 시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무슨 무슨 시간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예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 시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지양위, 지양위, 시이의 댄, 시시 알펜, 다우다. 지양위, 시이의 댄, 시시 알펜, 다우다. 시시해. 접근교 여기를 시청하십시오. 由广州非来本站的CJ5327次航班将于11点42分到达,谢谢。 迎接旅客的各位请注意,由广州非来本站的CJ5327次航班将于11点42分到达,谢谢。 下请进行。 や次航班预告。 有交、更能探索。 就是航班公佑车阁据器的约杆 owners。 航班航班公佑车阁据引议轴 Them。 Fleak evacuation的设计和对秦阵保护车阁据。 下必 behand尽。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지 우리는 정말 죄송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요구 왕조 풍래 본 장도 시제이 5327치 항반 요구 왕조 요구 왕조 광주에서 풍래 날아왔다 본 장도 본 공항으로 광주에서 본 공항으로 날아온 시제이 5327편 항반 항공편은 요위,天气 등 연인 부능 알시 도다 요위,天气 등 연인 날씨 등 이유로 말미암아 부능 알시 도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치 도다 본 잔의 시간위 13.30분 위치 미리 한번 예측해 봅니다. 도다 본 잔의 시간 본 공항으로 도착할 시간은 13.30분 13시 30분쯤으로 위치 미리 계산하고 예측해 봅니다. 세세 감사합니다. 우리 공항에서 자주 듣게 되는 여러가지 안내방송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외워놓으시면 혼자서 중국에서 자유여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